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자수해달라고 직접 요구하는 통화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바탕으로 형량이 더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속된 김 씨는 여전히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인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10일 만에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소주 10잔 정도의 녹차를 섞어 마셨다고 했습니다. 만취는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 주장과 다른 진술도 나왔지만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만취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것도 일부만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취 운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그리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 매니저 휴대전화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그동안 소속사 대표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 본인 목소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곧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오 교수님, 나대신이 뭘까요? 저게 경찰이 자신만만하게 대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김 씨의 운전기사 바꿔치기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가 모든 것을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서 김호중 씨를 완전히 옆으로 빼버렸죠. 그래서 이 사건 당사자가 김호중 씨가 된다고 하면 너무 논란이 커질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가 김 씨 매니저에게 네가 대신 자수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허위로 자수했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9일 사고 바로 직후에 김호중 씨하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김 씨가 매니저에게 내가 술 마시고 사고 냈는데 네 대신 자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던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소속사의 막내 직원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해서 네가 좀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해당 직원은 아 나 겁이 난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사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녹취록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김 씨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했는데 저런 상황인데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콘서트 할 때 나 엄주한 사실이 없다.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구속도 된 마당이어서 김호중 씨 관련 소식을 가급적이면 굳이 또 이렇게 전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구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 뭐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 사건 반장에서 짚어줬죠. 방조죄보다는 교사죄 가능성도 있고 교사죄가 되면 그렇다면 좀 더 처벌이 중해진다. 또 그런 것들이 구속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술 부분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죄는 안 되지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되는데 술을 얼만큼 마셨냐. 제가 사건 반장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경찰의 수사력이 매우 뛰어난 게 뭐냐면 블랙박스, CCTV라든지 종업원들이라든지 술자리에 갇힌 사람들 진술도 다 확보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말이 뭐냐 하면 김호중 씨는 그냥 소주, 폭탄주 한두 잔 마시고 소주 한 서너 잔 그리고 녹차 섞어서 마셨기 때문에 크게 안 마신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 지금 여러 번 크로스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최소 소주 3병 이상 마셨고요. 이전에 식당이라든지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걸로 지금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까지 좀 대습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시를 적용해서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개그맨 정찬우 씨하고 래퍼, 길 씨. 동석했었던 사람들 알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알고 있었지만 사건반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분, 개그맨은 정찬우 씨, 그리고 이제 래퍼는 길 씨라고 전해졌어요. 그런데 정찬우 씨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자리에는 함께 있었지만 그 후에 저녁 자리와 유흥 주정에는 같이 가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정찬우 씨는 김 씨 그 소속사의 창립 멤버이자 대주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리쌍 출신의 래퍼 길 씨가 지금 좀 이제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본인의 공식 입장은 밝히질 않았지만 이제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길 씨가 사실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했었죠. 세 번을 했었죠. 그래서 그 후에 복귀를 시도했지만 팬들이, 대중들이 굉장히 싸늘한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음주운전하고 더 이상 엮이면 도저히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인의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에 스크린 골프장부터 식당 그리고 유흥 주정까지 같이 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길 씨 측에 따르면 그날 처음으로 김호중 씨를 만났대요. 음악 관련으로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본인은 차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다 약속이 끝난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죄는 지금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경찰은 정찬호와 길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무관하고 방조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고 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도 혐의가 없다. 아니다.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오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 휴대폰, 지금 아직도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제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죄인이 무슨 말일 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조금 이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와 연관돼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김호중 씨의 휴대폰인데요. 지금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최초에 이미 제출을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세대를 확보를 했는데 그 세대가 전부 다 보안이 까다로운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포렌식 조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들리는 소식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떤 사생활이 그 안에 담겨있다라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글쎄요. 아마 휴대전화 내에 있는 어떤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이거 뭐 김호중 씨 측이 경찰을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날 겁니다. 지난 21일입니다. 조사를 받고 사실은 기자들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랑이를 벌이면서 6시간 정도 나오지 않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왔는데 담당 변호사가 조남관 변호사라고 하는데 경찰 공보 규칙 얘기를 하면서 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그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또 상급청에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것까지 좀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인권에 반할 수 있고 또 고 이성균 씨 얘기까지 하면서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변호사가 아마 구속을 막기 위해서 선임이 됐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 인권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인권위에 제소까지 가능한지 또 이게 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나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호중 씨 저렇게 되고 나서 KBS에서는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모교 김천예술고라고 하죠. 거기 있는 트바로티 집 그런 게 있대요. 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거라는데 현판 그리고 이런 걸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철거를 했다는군요. 이런 가운데 KBS가 김호중 씨의 방송 출연을 정지시키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도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소식은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S가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주로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출연 기준을 정하는 건데 앞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새론 씨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 씨 등이 KBS 출연이 정지됐습니다. KBS는 김 씨가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청원이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연구 출연 금지 단계는 아니지만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던 김 씨가 구속되면서 소속사 역시 폐업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더 이상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폐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구속됐고 소속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황입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올해 현금성 자산은 16억 원. 하지만 선수금 등 회사의 부채는 126억 원에 달해 김 씨와 소속사 측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